dedicated生活 Essaariat 케인도 영어야? 기회 5번 기회 5번? 내가 빨리 영어 쓸게 He knew, 챔프 이름 제외하고 다섯 번나까지래요 그리고 게임 시작하면 아, 되나.. 나.. 나 원래 영어 잘 안 쓰는데 나 원래 영어 잘 안쓰는데 뭐 하나에요? 케인이요? 이거야 이거 난 이거부터에요 오 맞지? 맞지 맞지 잘하대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 시챔프 케인입니다 오 알았어 알았어 한번 아무것도 못했니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했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마스팅! 그럼 뭐라그래 아니 그걸 뭐라그러냐고 아니 그럼 뭐라그래 그거를 동료!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이가 없네 내가 이거 봤는데 빨강색으로 그 하면 되게 센 거 같더라고 뭐 우와! 봤냐? 내가 이걸! 아니 빨강색하고 파랑색을 너나 가졌네 아니야 근데 실수 잘 안해 나 나 이런 거 하면은 실수 안해요 제가 또 자나깨가 왜 자나깨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가지마 위험했니 아아 이거 또 가족가 아아 케인이 정글링이 되게 좋더라고 아 아직 한 번 남았어 아니네 두 번 남았대 유튜브 히레라가 미션 준거란 말이야 아 아니 제 닉네임이 영어예요? 아 아 아 덕튜브가 왜 영어예요? 네 그래 지금 나 희롱하고 있잖아 얘네가 아 아 아 아 아 아 깔끔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바로 알았어 나 이제 알 것 같아 가자 에이 케인 괜찮아요 이거 숲 도는 게 빨라 빨라가지고 이게 좋은 거 짜끗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진짜로? 일상 속에 이렇게 영어가 마른다? 아 아 아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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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의 지방 내가 갈게 위의 지방 위의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잠깐만 미안 아래 분홍색 돋보기 분홍색 돋보기 하하 아니야 한 안 돼 레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내순간인데 내 말투 이거 이거 빨간 걸로 하는 게 낫죠 빨간 걸로 진화 컴퓨터 추천 좀 해달라고? 컴퓨터 공장 우리 컴퓨터 공장 여기 위에 보면 있잖아 위에 컴퓨터가 열나요? 컴퓨터 대박이네 대박이야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졌어 한 발 남았어? 아 진짜? 한 발 남았어? 가헨이 가헨이도 영어인가? 이 말이야 알았어 먹어야 되는데 가헨이 가라고?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님들 케인입니다 케인 저는 글러먹었어요 난 영어를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영어 많이 쓰나 봐 레드레드 레드레드 고고고고 아이 답답해 돼지는 줄 알았네 아 나 그냥 쓸래 아 이제 토할 거 같아 나 왜 안가주냐 나 왜 안가주냐 나 왜 안가주냐 나 왜 안가주 봐봐 되게 싫다니까? 되게 싫다니까 이거? 안 먹을 수 있는 건가? 나 진짜 그거 따라 하려고 만들지 말라고 아까 전에 생가입댕을 한 번은 너? 실패했잖아!